한주간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는 위클리 스포츠입니다. 수원FC를 상대로 FA컵 16강 진출에 성공한 대전 스티즌이 경남에게도 3대1 승리를 거두며 다시 한번 상위권 도약을 위해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이 화끈한 공격력이 돋보였던 지난 경남전 경기를 윤혁준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경남을 홈으로 불러 승점 사냥에 나선 대전 스티즌. 경기가 시작된 지 1분도 되지 않아 경남의 파울로 좋은 자리에서 프리킥 찬스를 얻어냅니다. 킥커로 나선 완데스톤. 마술같은 프리킥으로 경남의 골망을 흔들립니다. 마치 프리미어리그에서 나올 법한 프리킥. 경남을 상대로 경기 시작 1분만에 리드를 가져갑니다. 첫 골 넣은 지 채 10분도 지나지 않은 시간. 조해찬이 두 번째 골의 주인공이 됩니다. 패션플레이로 공격을 이어가던 대전 스티즌. 김동찬의 절묘한 슈팅을 상대 골키퍼가 잡지 못하고 튕겨내자 그대로 골망에 집어넣습니다. 10분만에 경남의 골망을 두 번 흔든 대전 스티즌. 헛근한 공격력으로 초반부터 경기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경기 내내 압박과 강력한 공격력으로 경기를 끌고 가던 대전 스티즌. 후반 14분 최근 4경기 연속골로 가공할 득점력을 보인 김동찬이 감각적인 슈팅으로 경남의 추격 의지를 꺾습니다. 이 골로 김동찬은 5경기 연속골을 기록합니다. 경남은 후반 21분 만에 골 터뜨리며 추격을 시도했지만 대전 스티즌의 승점 사냥에 재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3레일로 경남을 제압하며 리그 7위로 도약한 대전 스티즌. 헛근한 공격력을 제대로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한편 이날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대전 스티즌 레전드 김훈중 선수가 팬사인회를 열었습니다. 많은 팬들이 참석한 이번 팬사인회. 팬들은 아끼던 유니폼에 직접 사인을 받으며 큰 추억을 남깁니다. 저희의 영원한 18번인 김훈중 레전드 선수가 대전에 방문을 했는데 조금 있으면 김훈중 선수의 은퇴 경기도 열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언제나 김훈중 선수가 선수로서 생활은 끝났지만 코치로든 감독이든 언제나 대전에 다시 올 거를 저희는 기대하고 언제든지 또 환영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기분 좋은 추억과 짜릿한 승리를 둘 다 맛볼 수 있었던 이번 경기. 앞으로도 화끈한 축구를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CNB 뉴스 윤혁준입니다. 경남을 상대로 두 자릿수 승점을 기록하며 순위도약에 성공한 승장 최무식 감독과 대전에 떠오르는 신애죠. 이 경기에서 시즌 첫 골이자 프로 데뷔 첫 득점을 기록한 주해찬 선수의 인터뷰 만나보시죠. 어린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많이 부담을 가졌을 텐데 오늘 10회 골을 얻을 수 있고 우리 홈에서 대승을 할 수 있게끔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여세를 몰아서 좀 더 결과적으로 좋은 경기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짜여진 전술을 하면서 열심히 뛰다 보니까 찬스가 와서 자신있게 밀어넣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경기가 거듭될수록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를 통해서 어떤 배움을 좀 얻고 있나요?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점점 제 자신한테도 자신감을 불어넣고 자신있게 하려고 일단 그러면서 제 플레이를 만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 경기는 대전 스티즌의 레전드 김은중 코치도 함께해 대전의 승리의 기운을 불어넣었는데요. 김은중 코치를 만나 오랜만에 팬들을 만난 소감과 은퇴식 이후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제가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떠나게 돼서 팬들에게 되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일단 제가 앞으로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준비를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에 지금 코치 생활을 하고 있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팬들에게 받았던 사랑을 최대한 제가 돌려줄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또 최대한 제가 많은 시간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시고 저 역시도 멀리서 항상 응원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프로배구 소식입니다. 삼성화재가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에서 레프트 최대어로 손꼽히는 탈스탈 호스트를 지명했습니다. 삼성화재는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박철우 등 국내 라이트 공격수를 활용하기 위해 네덜란드 레프트 공격수 탈스탈 호스트를 선발했습니다. 신치용 단장과 임두홍 감독은 이탈리아 리그 경험이 있는 새 외국인 용병에 대해 서브리시브 등 기본기가 좋고 팀에 잘 융화될 것 같다며 기대와 만족감을 드러냈는데요. 올 시즌 삼성화재 우승을 이끌 탈스탈 호스트의 활약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장애학생체육인들의 대축제 제1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가 17일부터 20일까지 강원도 1원에서 개최됩니다. 지난 3월 선수선발을 마치고 50일 강화훈련을 소화한 대전시 장애인체육회 선수단은 육상 등 8개 종목에 참가해 총 55개의 메달 획득을 목표로 경기에 임합니다. 대전시 장애인체육회 전병용 사무처장은 대전의 명예를 글고 대회에 참가하는 장애학생 선수들의 아름다운 도전을 위해 시민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응원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중계예고입니다. CNB 스포츠는 20일부터 사흘 동안 치러지는 하나와 KT의 대전 홈 경기를 생중계합니다. 20일 금요일에는 6시 20분, 주말에는 4시 50분과 1시 50분에 각각 치러지니 경기 시작 시간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이번 주에도 저희 CNB 스포츠와 함께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KGC 인상공사 리베로 김애란 선수가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리올림픽 세계예선전에 참가해 본선 티켓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17일 오후 7시에는 빅매치라고 할 수 있는 한일전을 치르는데요. 마지막까지 힘을 낼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CNB 위클리 스포츠 박현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